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관리개론 두번째 과목이 들어가게 되구요 이 두번째 과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즉 교재에 있는 내용 외에 출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 얻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총 20문제를 100%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100% 머릿속에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셔도 70점 이상 맞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새로 나오는 애들이 30% 정도 혹은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30%에서 40% 해당하는 애들이 또 너무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몇 개 보이구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목표 점수를 70점 정도로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70점이라는 것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0% 다 알았을 때 70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찢기 신고가 기본 상식 이러한 것들에서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새로 나오는 애도 예측을 해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무관리에 나오는 모든 법전에 나오는 법조항을 모두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규도 여기에 나오는 게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그 법조항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걔네를 제가 다 강의해 드릴까요? 아 그럴 필요 없죠 우리의 목표 점수는 총 80문제 중에 48개구요 그 중에 이제 앞에서 1과목이나 3과목은 좀 어려워졌고 4과목 1과목 4과목 혹은 3과목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한다면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1과목은 적어도 15개 이상 맞겠다 2과목은 내가 10개를 목표로 하고 3과목은 요즘에 좀 어려워졌으니까 얘도 한 15개 4과목도 조금 좀 어렵다 15개 이 정도만 해도 벌써 50개가 넘어가잖아요 55개가 되네요 55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과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을 100% 알아도 시험장에 가면 기껏해야 여러분들 커트라인인 8개나 9개 맞습니다 우리 목표는 12개로 하겠습니다 12개를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12개라고 하니까 공부를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더 꼼꼼히 제대로 해야만 12개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사무에 개요 나오는데 사무가 뭐냐 우리 앞에 시간에는 사무자동화에 대한 내용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람하고 사무하고 연관 짓기 위해서 맨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그룹웨어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가 뭐냐 사무자동화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는 사무에 필요한 법령들이 있는데 그 법령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무 환경도 있고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규격들이 있죠 어떤 이런 법규에 대한 거 혹은 아니면은 뭐 결제에 대한 거 문서관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자 사무라는 거는 경영활동의 주요 수단이래요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가공 전달 보관 정보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말한대요 광의적으로는 의사결정 업무까지 포함한대요 사무를 정의한 여러 학자가 나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1년에 2번 정도 학자가 출제가 돼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얘네가 학자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1년에 1번 혹은 2년에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렵지만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포레스터라고 하는 형님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형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무다 이게 바로 포레스터예요 포레스터 자 달링톤 이 형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인체요 사무는 신경개통이다 그래서 경영체는 몸뚱아리고요 사무는 얘네를 연결해주는 신경개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형님이 달링톤이 돼요 이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러핑웰이라고 하는 형님은 경영체 내부의 여러 기능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지휘 통제하는 관리활동의 일부로써 경영활동 전체의 흐름을 이어 각각의 기능을 결합시키는 기능이다 결국은 보면 달링톤하고 러핑웰 형님하고 또는 포레스터 형님이 결국은 뭐야 다 같은 말을 했어 야 그래 우리가 경영에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연결을 해서 경영체와 업무의 흐름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사무다라고 정의한 거죠 됐죠? 자 이번엔 또 히테일이라고 하는 형님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의 조직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상호결합기능을 갖게 하는 결합체이며 모체이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더 헷갈릴 수가 밖에 없는데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포레스터는 경영의 정보로 행동을 연결시키는 것 달링톤은 인체 나오면 바로 달링톤이에요 신경계통 나오면 달링톤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바로 이 두 분이고 다음에 이제 러핑웰은 각각의 기능을 결합한다 테리 형님은 좀 덜 나오는데 얘네는 모든 부분의 조직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결합기능을 갖게 하는 결합체이며 모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힉스형님 사무작업의 계산 기록 서식 전화 보고 회의 명령 기록 파일만의 폐기를 포함하여 기록 보존 등의 모든 의사소통으로 구분한다 자 얘네들을 그냥 외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앞에 시간에서도 앞에 과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목넷의 문제은행에 가셔서 이 포레스터 달링톤 러핑열 테리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각각의 문제를 문제답 형식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면 돼 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는 거 사실 이제 미니족보라는 책이 기출문제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바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장감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결국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은행 검색하셔서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또 그럼 사무의 특징 사무는 경영활동인 생산 판매 구매 재무 등을 연결지는 역할을 한다 결국은 사무라고 하는 거는 연결 기능이다 사무의 정보 취급하고 정보의 기록 관리를 한다 사무는 조직 구성원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일로 조직체를 전제로 한다 사무의 본질은 작업이다 여기 가끔 출제됩니다 사무의 본질은 작업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업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작업적인 측면은 계산, 기록, 면담, 통신, 분류, 정리, 사무 기계 조작 얘네 구분하는 거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능적인 측면에는 정보처리, 경영활동의 결합, 보조 및 경영활동의 보조 및 촉진 기능 어때요?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기록하거나 면담, 통신, 어떤 모듈화가 분명히 되죠 근데 기능적인 건 뭔가 처리하죠? 뭔가 수행하죠? 구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구성 요소는 사무원, 사무실, 사무기기, 사무 문서, 사무 제도 사무의 분류는 목적에 따라서 본래 사무와 지원 사무가 있어요 본래 하는 일과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본래 사무는 행정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무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 교섭 등이 본래 사무라고 할 수가 있다 참모 부분이 담당하는 참모 사무다 그래서 인사, 사무, 회계, 사무 등의 지원 사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사무를 지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 지원 사무라고 한다 사무를 그럼 기능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른 분류라고도 한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는 관리, 작업,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 바로 경영자가 수행하는 사무가 되고요 작업은 일반적인 계산, 기록, 정리등과 같은 사무를 말합니다 서비스는 그 외에 청소, 운반, 포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 업무라고 한다 사무실의 기본 기능에 따라서 의사결정, 데이터처리,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딱 보니까 문제 나왔던 문제라는 걸 딱 보실 수 있죠 기출 문제를 갖다가 그냥 팍 넣은 거거든 답 아닌 거 빼고 그럼 이제 사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사무 관리라는 건 어떤 거냐 관리라고 하는 건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연예인 매니지먼트 하듯이 사무를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기계, 자료, 방법 등을 조정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의 기본 특성은 연속성, 향상성, 통일성 세 가지를 갖습니다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관리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고요 얘는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규적이나 어떤 그런 형식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무 관리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사무 활동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 행위이며 사무 작업을 과학적 관리 등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대요 자 의사 결정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사무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의사 결정이라는 건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그걸로 방향을 가는 건데 사무 관리는 단순히 사무를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사무 관리론의 발전 과정에는 과학적 관리법, 사무 작업 연구, 사무 공정 연구, 정보 처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했대요 자 관리의 기능 얘네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사무의 계획화, 조직화, 통제화, 조정화, 지시 얘네 중에 이제 계획화, 조직화, 통제화는 별도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계획화라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화라고 하고요 자 조직화는 뭘까요? 오건이제이션, 오건이제이션, 조직이니까 어떤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직무를 명확화하고 이를 직무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직무 상호간의 전체 관련을 객관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서 기타 필요한 재원 등을 투입해서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 조직화라고 이야기한다 자 통제화는 계획의 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돼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통제를 할 수 없겠죠 야 간단히 가장 간단한 거 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야 기준이죠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정화는요 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해나 견해를 마찰 없이 조정하고 결합하고 하는 것을 우리 조정화라고 하고 지시는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과 부하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사무관리의 일반적인 순환 구조는 계획화 조직화 통제화가 됩니다 맨 처음에 계획하고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이 조직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통제라고 하니까 좀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은 통제라는 것이 규정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통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준화 이렇게 봐도 되는데 뭐 통제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무섭잖아 쟤네 다 포인트 하나씩 볼 겁니다 사무는 경영의 활동을 경영의 정보활동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그랬어요 경영의 정보활동을 연결시키는 거 포레스터 형님이 되겠죠 다음 관리기능 중 어느 것을 설명하는 건지 아 그랬어요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직무를 명확화하고 이들의 직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직무 상호간의 전체 관련을 객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 필요한 재원 등을 투입하면서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네요 조직 사무를 위한 통상적인 작업과 관련이 없는 것 기록 계산 면담 관리 그러는데 우리 사무에는 뭐가 바로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사무 관리는 조직의 관리자에 의해서 세 가지 기능으로 분리한데요 기본적인 관리 기능이 아닌 것 운영 계획 우리 좀 아까 봤죠 계획 조직 통제 운영은 아닙니다 다음 중 사무의 본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한 것 대화와 독해 독해와 정보처리 정보처리와 결합 사서와 분류 정보처리와 결합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과목을 봤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제가 강조한 말씀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목은 아무리 잘해도 70점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좀 꼼꼼히 촘촘히 공부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배운 것 외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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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